개인적인 좀 시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자, 삑 먹었죠? 바로 이거죠? 저거죠? 바로 이거죠? 아잇! 와, 아따, 연막 색깔이 찰져요. 주중? 자,respirate. 아시죠? 그 뒷말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힘이 있는 사회 아가대원님 들어가세요 오늘 방송 텐션 좀 어떤가요? 와 저분 계속 쏘신다 그냥 좀 나쁘지 않죠? 잔잔하게 그냥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목 컨디션이 어디에 오 안 깨셨나? 어? 페이커 했단 말인가 나 왜 올라가냐 하늘은 아이고 별반 아니 방금 몸반 몸반었나? 와 저정도는 죽어줘야지 아 형님 너무 뛰어주신거 아닙니까? 너무 이렇게 소곤소곤하면 잠 온다 카는데 재미없다던데 그 전에 그 스코쿨 못 봤어요 그 뭐라더라 딱디만 외치지 말고 노래 노래라도 부르라던데 그 친구는 방송을 얼마 안 본게 분명해 아 일단 목소리 칭찬을 해주던데 좀 아쉽긴 하더라구요 형이 마찬가지로 나도 탑퀴은 한다 근데 자 이제 저분 삑먹이고 지원하게 뭐야 삑먹은 상태로 자 맥시 형님 아니 이거 잘 나갈 때 진짜 잘 나가지는데 요새 너무 안 나가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엥 엥 욕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재미가 사실 이제 욕했을 때 욕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욕하긴 하거든요 아 원래 죽었을 때 아 시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욕을 잘 안 쓰는 거야 아 그래요 비글린 800 좋아해 800 누가 내 발을 이래 때리노 어? 어? 설마? 오호? 우리 집사람이 이 유튜브 자주 보니까 예전에 겜방 찾으러 다니던 거 생각난다고 엠만 아니었으면 이혼 이혼해? 한창 스포 하던 시절에 만나셨나봐요 어? 스포 하던 시절에 겜방으로? 아니 클럽으로? 클럽이나 뭐 어디 뭐 주전 같은데 안간게 어디입니까 그죠? 우리 딱 예상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? 헬스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PC방 딱 얼마나 건전해 그죠? 전 진짜 존중합니다 저기 뭐야 저번에 홍성은 그때 그 나온 거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데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방송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참 아 야구선수 할 때 동안 진짜 힘들게 쓸텐데 개인적인 좀 시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삑 먹었죠? 그쵸? 스페셜필요 바로 이거죠? 저거죠? 바로 어딨어 마지막 여거죠? 아 어디있어 마지막 아 아니 그 가까운 거리에서 100 피었다고? 딸이 03년생이시라구요? 스포보다 한 살 선배 선배란다 그거 내가 하여튼 네 어찌보면 이 게임이 참 여러 그 학창시절의 학생들이었던 결석을 책임졌던 심지어 결석 배틀까지 있었어요 저 옛날에 그 아는 형들이 뭐 내가 그때 내가 더 학교를 안 나갔니 그때는 그랬죠 결국 다 다들 잘 지장없이 먹고 잘 사십니다 어 공부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더라구요 물론 어릴 때 하면 좋지만 아니 왜 또 내가 뭐 눌렀나 폭탄이 섭쇄됐습니다 쓰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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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연막 색깔이 찰져요 스페셜 겨울 더블 겨울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다 잡아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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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막 10대 이런 애들한테는 롤이나 배그가 그런 게임일까 그죠 근데 지금 진짜 그때처럼 막 다섯 명이서 클 전한다고 꽁꽁 모여가지고 막 밤새고 그렇게 진짜 인연 깊은 게임이 있을까요 진짜 이게 그죠 자 없을 것 같아요 주 주? 주이 어엇 어엇 어 중이 어디인데 미션 설렌지 얼마 안됐구나 에이 에이 모른척 할걸 팔 썸면서 형님의 애기 시라구요 야 저는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해병대 클레임 이셨다고요 와 900자 800자 선임 아닌데 그거보다 더 피가 왜 달지 아 이게 안맞은데 창기님 안녕하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확실히 오늘은 커피 없이 달리하니까 올해는 못 달리겠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오 방금 뭐야 박스 안으로 보자 수비를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막자가 아니고 어떻게 힐을 해볼까 아 이것도 잡았어야 되는데 보소 이렇게 깜짝 나가면은 놀라가지고 바로 안 쏘거든요 뭐야 뭐야 빙뜨셨나 살려주세요 반샷만이라도 반샷만 봐주지 아무도 없노 아 깜짝이야 아 상글에서 이거 재밌을 뻔 했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 이 법만 좋은데 열심히 침착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다 상글별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멜공 승강킬 못한다 안돼 안돼 왜이런 미니 아우 이 시키 빨리 찍어야 되는데 윈치아스는 바로 갔다 아 나 진짜 우리 편 아 진짜 릴렉스 릴렉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분명 셔터크는 조금만 좀 버터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데치기 봐봐요 제가 설포 깠잖아요 설포기 하나 잡아 그 다음 자켓 하나 탈 거 아니야 자켓 하나 잡아 그래서 우리 편 이제 데치기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 편에서 마핀 까줘 얼마나 좋아 나의 거사를 바로 장판 복수입니다 자 내신님 억울하지 마세요 어허 자 작티 다 먹는 삥 두개 굴려준 다음에 차 뒤에다가 포가나 굴려주고 그레이 안 터지네 짝티가 맞나? 이거 뭐해도 될건데? 이야... 이거 뭐해도 될건데? 아 아 아 어어어 이게 되네 아 좀 당황스럽네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 너무 짧다 하나 더 어 음 아 아쉽다 이거 다 킬 아 아까 죽은게 너무 아쉽네 아하 나 뭐하냐 와 킬 찬스를 왜 이렇게 늘려놔 아니 심지어 쇼트해서 그렇게 쏘신 분 누구야 하하 까비 아 류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아 치중 집중 100 아 버텀핑 흡 00 00 00 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